지난달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규모가 전월보다 79%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7,423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7,488억 원 감소한 78.7%가 줄었습니다. 지난달 기업 공개가 늘었지만 4월 삼성바이올로직스의 유상증자로 인한 역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반면 회사체 발행액은 은행체 발행이 늘어나며 총 18조 6,733억 원으로 전월 대비 12.4% 늘었습니다.